참 내가 녹화 중에 깜빡하고 설명을 안했는데 각 직업별 역할을 설명해 주겠음 얘는 바바리아 뚜벅이 바로 이거 쓸모없어 절대 이렇게 강하지 않음 아 설명하기 귀찮아 다른 유튜브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을테니 간략하게 설명함 얘는 팔라딘 힐러임 얜 위자드 법사임 얜 궁수 오케이 영상 시작 욕겼따 맞아 깔래? 왜요? 아 축구화임대 신분 저거 인정 저기 보예요 도대주원 에엡 슬러탈 들어왔어? 아니 옷이 좀 이상한데 근데? 사바바리안으로 10등을 든 다음에 다 이거 코 좀 맞추자 바바리안 코 사바바 사바바 사바바리안 존나 웃기네 와 여기 많이 온다 두팀 오는데? 아 야 우리가 바바라 다 이겨 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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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20등 20등 중에 19등 뭐야 근데 사바바가 동서남북으로 진짜 에어쓰면은 부족일 것 같긴 하거든? 나 옥상은 뭐해 오케이 옥상 옥상 자 4번은 4번 옆으로 내렸다 와 저 4개점 와아 죽여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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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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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뒤에 뒤에 발라 야 뭉쳐야 돼 쟤네랑 야 팔라딘 팔라딘 뭐야 야 4번 죽어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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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번 혼자 일단 숨어있어봐 아냐 내가 살리면 돼 어 뭐야 다 죽였구나 나이스 좋아 저거 하자 썸네일 좀 먼저 찍자 다음에 질 것 같아 다 모여봐 칼 칼질 해봐 얘네들 어 아 내 뒤로 좀 써봐 화면에 다 잘 안나오거든? 아이 팔찍하지 말고 이게 피가 너무 가만있어봐 아 너무너무 다 같은거 보고 있어 난 넣을게 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앞에 정면봐봐 다같이 정면봇지말고 오케이 야야 이정도면 된거같애 가자 썰러 가자 으아아아악 오오 깜짝이야 아 진짜 에바야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 저 집으로 가볼래? 뭐야 야 여기있다 여기 애들있다 여기 애들있어 야 뒤로 내가 뒤로 돌아갈게 오케오케오케 나만 믿더라고 아 뭐야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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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다 죽여 새끼 야야 애들 피디야 애들 피디야 오케이 자 한대만 한대만 이새끼 한대 딱한대만 더 오케이 레이더 때려 레인저 하나 남았어 두근밖에 없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 뭐야 오 잡퇴 사퇴이면 저거 받지 않냐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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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헤헂헤헤 motivated 만만אנ 내부ḥ 진짜 눈치없다 내 근육 getting that 맞으니까 묵직하지 아니 이 옷이 본 게임에서 밖에 안된다맨 여기서 근육을 자랑해야지 봐줌 봐봐 몇 명 내리나 한 팀 2팀 나 많은데? 일단 바바쪽으로 모여 초반 깡패니께 오케이 바바리안쪽으로 라 이 새귀만 싸운다 뒤에서 지원해줄게 아니다 템 파밍부터 하자 이씨 새끼 야 누구 싸운다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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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4번 빼 4번 빼 4번 빼 안돼 애들 너무 많아 이 새끼가 하나 잡았다 빠진다 잡았어 잡았어 야 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나 총알이 없어 야 총알이 없어 나 힐 데려와 데려와 와 그렇지 일로 올라와 일로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야 우리 너무 잘하는데 야 일반 게임에서는 안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히네 일단 자기장 입납시다 와 저기장 미쳤는데 무시해 무시해 어어 가야돼 가야돼 안되 지금 한 대 더 맞으면 터지긴 하는데 야 내릴래? 아니 레인저 힐 쓰면서 와 안되안되 가 가 가 정면에 사람있어 남자분께 싸워보며 야 왼쪽으로 바로 꺾어서 튀자 왼쪽 왼쪽 오케 쭉 왼쪽에 있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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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내려 빨리 내려 야 에너지 드링크 용무형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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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먹는거 봐 아 아 졸라 아파 레인저 아 아 야 위 앞에 있다 나왔다 나왔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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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라드 붙어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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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자드 이거 우리 자리적으로 좀 안좋지 않아? 나이스 야 바바냥 잡았다 팔라 딸피 나이스 나 봐줘 나 봐줘 야 2번 너 먼저 가지마 뭐야 4번 4번 어딨어 레인저 있다니까 2층에서 오케 잡았어 아 아 에바다 4번 죽었어 야 이 집에 있다 야 2번뱅 어 이 집 뭐야 여깄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니가 따라가면 내가 잡을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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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딴 4번 잡았어 잡았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잡아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간다 잡았다 나이스 야 얘 바로 앞에 있다 트럭 뒤 트럭 뒤 기절 일단 얘 확킬 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살리고 있었어 불 불 붙였어 불 붙였어 오케 오케 하나 잡고 나이스 확킬이고 오케 와 뭐야 어이 한 팀을 잡네 야 스쿼트 다 잡았어 레전드 아니 지금 니네 삘 타가지고 이거 가능해 1등 아 놉 아 죽었다 항상 막트라는 기분으로 해야된다고 플레어건 쏜다 오케 나와라요유 고집보아 지루콘 4개 야 나 왜 반짝거려? 이거 보급맞아서 그런거 같은데? 보급맞으면 위치 노출되나봐 어 보급하나 더 떨어졌다 가볼래? 싸우러 갈래? 야 보급 먹혔다 가지말자 어 일단 자기장 아니거든? 이번에서 그냥 방어하고있자 야야야 저쪽 온다 145 차 나노턴다 아직아직 너무 멀어 온다 어차피 이쪽으로 올거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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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붙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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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우리끼미였구나 발라 잡아 오케이 야야야 아 봐봐 견제 견제 오 얘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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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쓸모가 없다니까 아 여기여기 봐봐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니야 안잡았어 안잡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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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대3인데?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좋아 찾다고 중앙가서 진진구축하자 빨리 아 근데 집쪽에 붙어있는게 낫지않아 차라리 어 보급 떨어졌어 보급 쪽으로 근데 어차피 보급 먹을건 없거든? 굳이 안먹어도 돼 아 그니까 먹는거 조지자고 쟤들도 안먹을거 같은데 풀업일걸 한번 보긴 봐봐 먹어? 일단? 야야야 이거 아 이거 우리 일단 먹어놔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보이네 야야 오지마라 이거 위치 어어 아니 방식 먹지도 않았는데 들키네 먹어놨어 일단? 아니 안먹었지 필요없는데 아 쟤네 쟤네 만약에 못먹게 해야지 어 어디에 있냐 근데 어 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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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야 바로 뒤에있다 야 사이에 떨어져 사이에 떨어져 야야야 뛰어 뛰어 아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바바리안이네 쟤네 그래 한대 두대 야야 피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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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그래도 쫓으면 안돼 석궁으로 쏘던거 아니 야야 조심해 레인저 이거 레인저 조심해야돼 어 레인저 졸라 잘써 아 붙어 너도 일로와 그냥 붙어볼게 붙어볼게 한대 한대 더 나이스 나이스 붙어붓어 레인저만 잡으면 돼 봐바 무시해 봐바 무시 나이스 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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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바킬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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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치 위치 어깐 보물쏠 보물쏠 오오오오오 안당하지 verständ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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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따당 야 예아 야 바바리안 진짜 쓸모없다 아니야 그럼 나빼고 해 그냥 나쁘지 않아 지금 지금 나가 샤크 소리 났다 바바리안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뭐 바바리안 제발 그 말 하지마 저 목소니야 씹새끼 비우는 건 몰라 앞만 봐라 방금 탱겼어 야 얘 탱겼대 어? 야 봐봐 이소 개빠렸는데 달려가는거 봐 야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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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막아줘 야 저렇게 안 막아줘 어디까지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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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와 야 너무 빨라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 야 여기 아 새끼 너무 빨라 아 야야야 쏜다 쏜다 오해 거기까지 가지 말랬잖아 걔 버리랬잖아 됐어 됐어 용룡이 살수도 있어 난 1번 보고 갈게 내 방패 지금 보이지 야 이거 붙어야돼 야 집 붙어야돼 야 용룡이 얼마나 걸려 야 내가 성강단 던질테니까 들어갈래? 오케이 왔다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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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강 던져줄테니까 들어가라 성강 던진다 들어가 야 내려갔어 나갔어 나갔어 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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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췄어 여기 붙어 여행이 붙어 오케이 저기 땅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야 돼 빨리 300종 eh 2명 오케이 야야 뒤에 뒤에 바바붙었어 3명 뒤에 메지션 메지션 쏴 아 뭐야 에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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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궁수도 있었어 여기여기 봐줘 봐줘 바다바바바 봐바 야 젠다 젠다 매진다 다운했는데 야 매지션 매지션 봐바 기절 그 뒤로 자신감을 얻은 그들은 역할을 뒤바꾸어 플레이해보았고 처참하게 발리는 엔딩으로 마무리할 줄 알았으나 또 치킨을 먹어버렸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끝내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건강하세요? 끝!